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은 하이프 스케이프 입니다. 하나콧! 야스는 한방이야! 정의 정의 나스웍아 여기 여기 대단한 1컬 살리는데 킬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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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킬 써서 좀 많이 올라가죠 걸 뭔가 어디죠 아 아래 싸워줘 아래 개피 컷 컷 컷 킬 철 깨가 한 발 깨가 한 발 멈춰 아 나 이거 뒤질 거 같아 아이 수강 멋있다 같이 걔 하나밖에 없어 컷 컷 컷 컷 가빈가? 애들 너무 많다 가빈 좀 많다 하나 개피 둘 컷 둘 컷 둘 컷 나이스 하나 더 하나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따로가자 따로가자 잠깐만 이게 진흙에 막힌 이 이빨들은 뭐니? 야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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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야 하긴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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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명 썼다 투명 썼다 내려갔어요 내려갔어요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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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아냐 둘 하나 컷 하나 컷 하나 컷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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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닦으면 돼 야 닦으면 돼 파이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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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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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컷 질까 둘 컷 너넨 절댓 못 잡으면 너네 마치 수리장이야 사라진 거 보면은 무조건 절로 하나 뭐야 위에있어 몇명이야 이거 위에 개많어 개피 아 나 개피는데 잘 되는 카야지 카야 돼 다운 한 대 개피 컷 나이스 왔다 싸우 싸우 갈 수 있어 나이스 하나 더 하나 더 개피 다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저기 저기 스나임 개피 개피 턱 콕콕콕 빠지않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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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큰 나이다 다 있어 다큰 나이스 이 반트 저거 저 따라 갈까 1 2 2 2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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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5 5 5 5 5 5 6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